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와닛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2시를 넘기면서 하락 전환했고요. 25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온 디바이스 AI 이런 강한 테마 빼고는 모두 다 개별 이슈에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좀 조정해 있는 시장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미국이 일단 추수감사절 연휴이기 때문에 거래는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부분.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하락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다는 것이 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중국 AI 반도체에 대한 연기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 아직까지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악재 이슈가 지금까지 AI 칩에 대한 부분에서 90% 이상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메타라든지 또는 모바일 프로세서를 잘 만든 업체들이 애플이나 또는 콜컴 같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모두 다 AI 칩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독과점적인 지위는 깨질 수밖에 없다고 현재 시장은 보는 것 같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아직까지는 그 이슈가 언론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충분히 이런 이슈가 지금 잠재적인 악재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이런 AI 관련된 이슈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삼성에서도 이런 생성의 AI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장에 대한 키워드를 한 가지만 뽑아본다면 결국 글로벌 AI 시장에 대한 확대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 12월 달은 결국 또다시 재료에 대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적에 대한 이슈가 되지 않는 달이 또 12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글로벌 AI 시장의 확대. 그런데 소프트 기업들이 하드웨어까지 진출을 하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게 큰 악재입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악재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90%에 대한 독가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 앞으로는 엔비디아 것 말고 다른 여태의 AI 칩을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장 자체는 커지더라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매출은 또 줄거나 또는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다양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상승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패밀스 기업들이 상승하는 것도 그런 연유로 봐야겠죠. 왜냐하면 AI 칩을 우리나라에서도 함께 연구 개발하면서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현재까지 시장에서 전공적 장비 기업들이 좋은 모습 보여왔다는 것은 AI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위탁 생산에 대한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동반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발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고 마찬가지에 대한 개념으로 패밀스 기업들이 현재는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주요 테마는 온디바이스 AI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패밀스 관련해서 중요하도록 계속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원픽 종목들도 오늘 ASR 종목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개념이 지금 당장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 2019년도에 삼성전자에서 미리 얘기를 했던 개념인 거고 쉽게 우리가 이 온디바이스라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휴대폰에 접속을 하더라도 이것이 가상의 클로드 서버에 접속해서 오는 거라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앞에 있고 옆에 곤비정 앵커가 있으면 우리가 그냥 그 클로드 서버를 가지고 다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인터넷 상황이 동반되어야 되고 통신이 동반되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전력이 필요한 거고 그럼 그 저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또 제주 반도체다 보니까 오늘 제주 반도체가 또 급등하는 모습이 52주 신 국가도 나왔죠.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항시 통신에 대한 상황이 연출돼 줘야 되니까 당연히 저전력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이 뜨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1월 22일 날 추천주가 제주 반도체인데 우리가 이 저전력 반도체를 다른 말로 LPDDR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앞에 나오는 LP가 로우 파워라고 해서 저전력이라는 그냥 그것을 한 걸로 번역한 것밖에 안 되니까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주 반도체 주가 추이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52주 신 국가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흐름 자체는 이미 이제 시세에 대한 주가 연속성에 대한 부분이 붙어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조정 자체는 상당히 짧고 깊게 나타날 수 있어도 이 추세는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게 당분간은 12월까지도 상승색을 부유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0% 조금 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저는 충분히 100%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 팸리스가 이슈가 되면 계속적으로 움직이 나오는 것이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우리 디자인하우스도 11월 16일 날 디자인하우스 특집으로 한번 관련주를 다 보셨는데 오늘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이 세 가지 기업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11월 16일에 했던 건 코아시아입니다. 코아시아를 좀 보시면 코아시아에 우리가 연관 검색어가 뜨는 것이 엑시노스가 뜨거든요. 이게 코아시아 계열사, 코아시아 넥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과거에 엑시노스를 만들었던 기업입니다. 모바일 AP를 만들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코아시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강한 흐름이 보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팸리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로 인해서 당분간 12월까지도 이런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 코아시아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AD 테크놀로지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가온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온 디바이스 AI가 워낙 강한 테마였기 때문에 좀 길게 알아봤고요. 오늘 DDR5 관련 주도 강세라고요? 네, 여기서 나왔던 AP DDR, 뒤에 DDR이 이런 램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또 DDR5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대덕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DDR5 기판 관련된 부분 자체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덕전자가 현재는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오늘 또 강세를 보이는 건 심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심텍이 오늘 장기평을 돌파를 하면서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한다는 것은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리고 DDR5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또 TLB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TLB도 만들어 있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차트이기 때문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눈여겨보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는 아비코전자 정도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지난 주말 비트코인이 3만 8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과상화폐 관련주 강세죠. 네. 과상화폐도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기술투자라는 기업이고 우리기술투자가 11월 10일 날 저희가 공약했던 기업인데 당분간에 이런 흐름을 이어간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과상화폐 관련된 기업 3가지 정도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가 우리기술투자. 그걸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면 하나투자증권이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닥권역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우리가 NFT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갤럭시아 머니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틀이 주가 추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역에서 지금 서서히 상승하는 단계인데 항상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함께 따라서 나오는 것이 NFT 관련된 이슈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갤럭시아 머니틀이까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계속 강조하셨던 패밀리스 관련지가 오늘 강했기 때문에 오늘 어떤 관련지 들고 오셨을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관련지는요? 스마트폰에 대한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되면 결국 워치에 대한 부분 얘기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웨어러블 관련된 기업들을 미리 좀 더 선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웨어러블 관련된 기업들이 이 정도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은요? 네, 이 중에서 우리가 하이디비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최근에 이어폰 많이 끼실 거예요. 이어폰 끼시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서 이어폰을 끼는 순간 주변 소리가 안 들리면 자기만의 세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모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하이디비 국산화를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나 또는 스타일러스 펜 그래서 삼성과 관련된 펜리스 설계 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이디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손실, 영업이익이 적자 구간이지만 앞으로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높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를 사본다는 179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하이디비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